자 오늘 우리 진도는 테마 33분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형벌에서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테마 33번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징역 또는 벌금형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을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징역형은 아시다시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체용이고 벌금형은 재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둘다를 병과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라 이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는 선택은 우리 범죄 행위를 어떤 범한 범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판사가 결정하는 거겠죠. 내가 뭐 나는 징역 가기 싫고 벌금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형벌의 종류가 이제 우리 과목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몇 년 몇 천과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과 이제 1년 1천 이렇게 있는데 3년 3천은 좀 중한 거죠. 1년 1천에 비해서 그리고 1년 1천은 좀 경한 거고요. 3년 3천의 대상을 보니까 누가 대상이냐면 개공 대상이 됩니다. 금지 행위 같은 거 하면 그리고 고용인도 될 수 있고요. 금지 행위 그다음에 법 위반자. 이 법 위반자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겹하는 사람 뭐 이런 자들 3년 3천이죠. 무등록 중겹 뭐 이런 거. 그리고 개업공인 1년 1천은 개공 그리고 고용인 거래정보사업자도 1년 1천에 형벌이 돼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1년 1천에 형벌이 된다는 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법 위반자 여기서는 하나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아닌 자가 뭐 할 때 광고할 때 뭐 이런 거 하면 1년 1천에 돌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가 지금 몇 년 몇 천이죠? 1년 1천이에요. 그런데 아닌 자는 광고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광고를. 예를 들자면 광고가 잘 되나 안 되나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궁극의 목적은 이 아닌 자가 광고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광고하는 거다. 무등록으로 중겹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적발을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걸리지만 이것도 걸리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두 가지 범죄를 모두 범하게 되면 판사는 일 둘 중에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 어떤 걸로 하겠어요? 당연히 3년 3천으로 하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경합.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거운 거 아니면 약한 거. 무거운 거. 무거운 걸로 처벌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천 3천 1년 1천 이거 이제 좀 사유를 좀 제가 읽어드릴 건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3년 3천은 좀 중한 거구나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고 무거울 중. 그 다음에 얘는 좀 경한 거구나. 가벼울 경장에서 가벼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중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년 3천만 좀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리면 첫째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등록이죠. 무등록 중기업하면 3년 3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그맣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등록하고 이걸 이제 우리 줄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정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번의 무등록과 2번의 부정 등록은 조금 성격을 달리 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무등록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부정한 등록이긴 하지만 등록이 있으니까 얘는 뭐까지 병과가 되어지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까지 병과되어집니다. 절취가 병과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가보고요. 3번에 가보니까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 수 있는 게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 있는 무엇이죠? 증서요. 증서 매매업. 이쪽에도 매매업이 하나 있어요. 1년 1천에도 매매업이 있는데 1년 1천에 매매업은 뭐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일까요? 중계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매매업. 이쪽에도 매매업이 있죠. 여기는 뭘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에요? 증서. 그러니까 경중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볼 때 뭐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을 훨씬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증서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을 훨씬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증서에서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네 글자. 청약통장 같은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3년 3천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데 직접 거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3년 3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직접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직접 거래가 되는 거죠. 자기 의뢰인하고 손님하고 거래를 하면 이걸 직접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5번. 부동산 무엇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어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투기가 3년 3천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행위가요? 조장.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3년 3천으로 한다는 건. 여섯 번째. 중계대상물에 무엇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시세죠. 그러니까 사실 중계대상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말하고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아니면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무엇에 사실은 좀 당한 거냐면 시세를 이제 말하자면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시세가 3억밖에 안 나가는데 감정평가서가 3억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위조, 변조 해가지고 5억의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원래는 3억짜리인데. 근데 이제 감정평가서가 5억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전세 한 4억 정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4억에는 안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가령 3억에는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서에 5억 돼 있으면 전세 3억에는 어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 알아보니까 진짜 시세가 얼마예요? 3억인 거야. 그러면 100%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있으니까 가령 100%에도 낙찰될 수도 있지만 다사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경매 넘어가면 보통 한 50에서 60%까지 까진단 말이에요. 우리 경매 낙찰가가. 그러면 한 1억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내 돈 다 떼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뭘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세 같은 거 이런 건. 그리고 단체. 단체를 구성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개공들이 구성하는 개공들의 단체. 그래가지고 신규로 개업하려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이거 안 해주는 거죠. 공동중개 제압.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업해가지고 물건을 자기들끼리 돌리는 이런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역시 시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6번과 8번이 도입 부분은 똑같잖아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 이건 똑같은데 그 결론이 좀 다른 거는 이 6번 같은 경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주체가 개공 등을 주 타겟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오히려 개공의 업무를 뭐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누구나 누구나 여기에 해당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겟 자체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과목에서 가장 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거 3년 3천에 들어갑니다. 요 3년 3천은 올 교란행입니다. 3년 3천은 전부가 교란행이다. 3년 3천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교란행이에요. 교란행이 배우셨죠? 그죠? 네 교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년 1천 한번 읽어드릴 건데 일단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일신선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상대자 그리고 또 이런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뭐하는 사람들 알선하는 사람 요 알선자는 개정된 거라서 한번 나올 만해요. 우리 이제 작년에 34회 시험에 유일하게 개정된 항목을 출제한 게 얘였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얘만 유일하게 출제가 됐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하는 거를 뭐하면 알선하면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죠. 아닌자 여기도 보면 아닌자 아무튼 아닌자라는 주어가 뜨면 무조건 몇 년 몇 천이냐면 1년 1천에 해당이 된다. 유사명칭이나 광고 같은 거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가도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중 등록 이중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중 소속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이중 사무소. 그래서 이중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바로바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인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수에 몇 배 수 초과 금지 5배 수 초과 금지 고용상한제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개종된 거죠. 고용상한제 본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보는 35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5배 수를 초과하여 중계보존을 고용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고용한 자가. 개공이죠. 개공을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럼 중계보존은 처벌 안 하고 자 그럼 고용당한 중계보조 그러니까 내가 중계보존에 내가 취업을 했더니 중계사무소에 중계보존에는 50명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는 거지. 나를 고용한 개공을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계보존은 처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헷갈리셨냐면 고지의무 있잖아요. 고지의무. 나는 중계보존입니다. 이거 고지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고지하지 않으면 둘 다 처벌받아요. 누구랑 누구. 개공하고 중계보존. 얼마의 과태료. 500과태료. 그거하고 지금 헷갈리신 거야. 이거는 개공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항목에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에다가는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세요.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유일한 형벌이에요. 그럼 중요해. 그렇죠.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유일한 형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형벌은 이거가 유일합니다. 우리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여는 누구의 하나여? 아니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야 너 누구에 한해서 이거 이용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개공에 하나여. 다르게는 다르게 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차별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1년 1천의 형벌을 받게 된다. 7번은 일단 1년 1천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선한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피해자의 의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반이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의 반하여는 뭐 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반이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33회 본 시험에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단독 문제라는 게 뭐냐면 아예 문제 자체를 낼 때 다음 중 다음 형벌이 부과되는 사유 중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단독 문제로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매업이라든가 중계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계업 영의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금지행위죠. 그리고 금품초과수수나 거짓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인데 여기 1년 1천은요. 교란행위가 7개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2개만 교란행위 아니에요. 번호를 답변하실 거예요. 여기 1년 1천 중에서 2개가 교란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건 교란행위라는 게 뭐냐면 거래 질서를 물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한번 답변해 볼게요. 8번은 아니에요. 8번은 교란행위가 맞아요. 1번도 교란행위 맞아요. 왜냐하면 사서 팔고 하는 놈들도 있고 굉장히 물란하게 만드는 거 맞잖아. 6번 맞아요. 6번은 교란행위가 아니에요. 한번 적어봐드릴게요. 여기다가 일단은 6번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6번 또 하나만 더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 이거는 교란행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번 7번은 아닙니다. 7번은 교란행위 맞습니다. 3번 교란행위 맞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4번 그래서 6번, 4번만 요거가 교란행위가 아니고요. 나머지 전부 교란행위입니다. 올 교란행위 그러니까 여기 1년 1천인 6번과 4번 6번과 4번만 교란행위 아니고 다 교란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3년 3천은 올 교란행위 다 교란행위고 1년 1천 중에서는 몇 번 몇 번이요? 4번과 6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 6번은 왜 교란행위가 아니냐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우리 거래를 알선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당연히 6번은 교란행위가 아닌 거고 4번은 왜 아닌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져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이거를 왜 교란행위 아닌 걸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마저도 교란행위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많은 거야. 교란행위라는 거 자체가. 그렇죠? 죄다 교란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교란행위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4번을 정답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왠지 교란행위 같은데 교란행위 아니라는 거 아닌 자가 광고 아무튼 광고 어쩌고 나오면 뭐 아니다. 교란행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